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합정동 계산기 이박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미리 보는 펀엑스포 2023 한정판 HG 내러티브 건담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정판답게 컬러 클리어입니다 오늘도 조립하는 거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사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아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일단 클리어는 밀키 클리어인데 안전한 밀키보다 약간 노란빛이 보이는 밀키 클리어입니다 자 다음은 남색 클리어 남색답게 살짝 진하게 나온 사출색 보실 수 있네요 남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사출색입니다 이게 약간 다르네 뿌리랑 약간 투명도가 달라 보여요 엄청 큰 친구들 있죠 도피가 큰 친구들은 좀 투명도가 덜하고 작은 친구들은 좀 더 투명도가 있는 노란색 클리어입니다 그리고 블루 그레이 클리어도 있습니다 거의 메카니컬 클리어 같은데 살짝 회색빛 들어간 클리어도 있네요 이 친구는 혼자 자립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탠드가 들어있는데 스탠드에는 펄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클리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사출색입니다 프레임은 아 이거 메탈릭 블루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 사출색이네요 프레임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옆에 이거 되게 예쁘다 얼굴 옆에 약간 회색 같은 클리어 있죠 이게 되게 예쁘네 나름 괜찮네 또 항상 또 만들어 놓고 괜찮아 아 참 나도 말씀드렸지만 어깨나 여기 머리 헤드발칸 쪽에 약간 투명한 회색 이 파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신의 한수네요 자 이렇게 내러티브 속체 완성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투명한 부분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킷이라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레임 색깔이 약간 푸른빛 나는 되게 고급진 색깔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자 일단 무장 포획 장비 빼고 조립이 됐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하는데도 꽤 걸렸어요 밀키 클리어가 메인이지만 사이사이에 갱 클리어 애들이 섞여서 좀 예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요 약간 제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타버카랑 이거 좀 빗살만 하긴 하네요 부품 진짜 많네 크고 아름다운 내러티브 A 장비입니다 이쪽으로 한 40cm 넘네요 이거 뒤에 프로펠런탱크까지 치면 한 45-50cm 될 것 같네요 약간 미니 댄드로비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크긴 크네요 제가 이게 좀 어떻게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짜세가 좀 안 나올 정도로 애가 큽니다 자 소체는 클리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완전 투명 클리어가 좀 섞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핫한 것 같고 파란색 빨간색 남색 클리어 색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 펼쳤을 때 기준으로 한 50cm는 돼 보이거든요 공간에 압박은 확실하게 있는 친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뭐 앞에 집게 뭘 끼우든 뭐 여러모로 제대로 놀 수 있다 아마 크기에 대한 압박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부품 파츠 수에 66,000원이면 킷 자체가 좀 잘 나온 킷이다 해자 킷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 내러티브 A 장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